자 여러분들 대한전선을 하면 뭐가 떠오르죠? 자 공매도 항상 대한전선은 공매도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관들 그리고 세력들 장난질을 좀 잘하는 녀석들이죠. 솔직히 이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은 글로벌적으로 탑이에요 탑 그리고 오늘의 양대산맥 누구죠? LS전서 LS와 대한전선은 글로벌적으로 양대산맥입니다. 그만큼 해외수주도 많이 하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확실히 좀 많이 안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정도 얘들이 수주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아직도 수주를 다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일을 못해서 포기하는 수주가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특히 많이 이제 착고들 있죠. 얘들은 해상 바닷 밑에 깔린 케이블 있죠. 그런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근데 양대산맥이 LS인데 대한전선이 확실히 좀 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중동에도 대한전선이 이제 현지 건설 공장도 만들고 공장 생산 기수도 만들고 지금 다 그걸 꾸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한전선이 언제 한 번도 이렇게 튀어나갈지 절대 몰라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공매도가 많이 들어간다 등등 하고 올랐다가도 바로 공매도 더 터뜨려서 주가 낮추고 이런 이유는 아직 싼 가격에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대한전선은 지금 타놓으면 좋은데 이 안에서도 단타가 가능해요. 솔직히 이런 봉우리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 봉우리에서 지금 뭐 16,000원에서 19,000원 한 20에서 30% 봉우리가 항상 꾸준하게 생깁니다. 이것만 우리가 보고 따라가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우리가 언제 생기냐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무튼 기사만 보셔도 대한전선만 쳐도 이러한 호재기사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도 공매도 계속 따라오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경영진이 뭔가 좀 장난질을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장난질이 없는 종목이 없어요 진짜. 그냥 다 작잔질이에요 90%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좆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욕을 해서 죄송한데 그런데 이런 좆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맞죠?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종목도 한두 개 두세 개만 할 게 아니라 한 20개 종목은 로테이션 돌려야 돼요 진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얘들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면 알아서 주가는 오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100%, 200% 노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힘듭니다. 그냥 빨리빨리 간단히 20% 내외로 그냥 빨리빨리 먹고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절대 크게 이렇게 오르던 거 잡다가 다 꼬꾸라져요, 결과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야지 한탕주의 투자를 하면요. 그건 도박입니다. 저는 항상 저도 한 20년 가까이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애널리스트도 하고 등등 여러 투자회사도 많이 당기고 일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분익시장을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는 차이에요. 아무리 차트를 잘 보고 기업 분석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돈 절대 못 벌어요. 진짜. 그런데 시장을 이해만 잘 하고 있으면 하나서 돈 벌어요. 그래서 대한전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 놈이긴 한데 공매도 사기 누르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공매도가 잠시 추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렇게 봉우리가 생기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자주 생길 땐 금방 자주 생겨요. 그런데 대한전선은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항상 봉우리가 웬만하면 나옵니다. 이럴 때 빨리빨리 먹고 나오고 그 돈 먹고 나오면 또 떨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봉우리 찾으러 기다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이런 종목을 여러 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직은 뭔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한전선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저와 함께 당장 내일부터라도 대한전선을 이제 함께 매수매도하면서 대한전선 이 봉우리를 찾으러 가면서 수익을 확실하게 얻고 이러한 종목 여러 개를 찾아서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매매방에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제 잠시 개인 번호 오픈해 둘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대한전선 간단히 이렇게 네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대한전선 매매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정말로 한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노하우를 다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위에 번호로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고 어느 정도 대한전선 주식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카톡방이 복잡하다 시끄럽다 나는 어느 정도 주식을 할 줄 안다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혼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카톡방 말고 제가 대한전선 매매 전략 자료심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시나리오 이걸 다 써놨어요. 그리고 어떠한 수급이 몰릴 때 매수를 하고 어떠한 수급이 몰릴 때 매도를 하고 어떠한 수급이 몰릴 때는 봉우리가 나오는 시그널이니까 이때는 어떻게든 매수를 해야 된다 등등 다 제가 시나리오를 써놨어요.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 하더라도 수익 정말 제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씹고 세세하게 설명을 다 써놨기 때문에 정말로 보기 편하실 거예요. 이거를 받으실 분들은 위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한전선 뒤에 두 글자만 써주세요. 자료라고까지만 여섯 글자 써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심을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 이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것만 보시고도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안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정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